네 어... 제 차례죠? 네 어... 네 아니 셔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왜 이렇게 갑자기 좀 그렇지? 그 일단은 저희 아까 변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 있게 저희 같이 만들어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... 대짚어보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... 좋은 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나오면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... 진짜 아까 잭슨이 얘기한 것처럼 좀 힘이 돼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천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니가 하면 되었나? 플라이어 때는 플레이 때였는데 그러니까... 첫 주 활동을 하는데 뭔가 좀...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응원을 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... 아... 내가 조금 더 팬분들한테 잘 해 주고 더 뭔가 좋은 무대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거 같고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거 그거에 보답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진짜 잭슨이 말한 것처럼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똑같이 잘 뭐라 해야 되지? 너무...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좀... 같이 잘 돼요 네 오늘 말 정리를 못 하네 참 여러분 고마워요 최고의 리더 최고의 리더 최고의 리더 진짜 소녀팬 같다 진짜 소녀팬 같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도 없는 거고 저희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니까요 다 같이 재밌게 잘 오래가요 오늘 굉장히 굉장히 한 번이 했어요 한 번은 한 거 같습니다 두 번은 할게요 한번 한 번 네 예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멘